새로운 요리를 먹어보는게 새로운 요리를 먹어보는게 오메기 떡 맛있어? 뭐야? 동양고추? 동양고추야? 지금 걷어냈어요 이거는 말공탕 처음 들어갔어 싸 내 인생에 새로운 요리를 먹어보는게 ㅋㅋㅋㅋ 콩토리 이것도 잘하네? 아니 아니 나 이게 이상해 나 원래 국물을 별로 안 먹었는데 후추 후추 넣을래? 후추 넣을래? 후추 넣을래? 맵다 후추 넣을래? 맑은데? 배추 넣을래? 난 어쩔 수 없게 돼 어떻게 된장찌개야? 겉삿 이거 진짜 맛있어 먹여봐라 오면 먹어봐 오면 몰랐어 몰았을때 못 먹었지? 예숨이 더 예숨이 더 아가가 예숨이 더 사무소 달라봉 주스 달라봉 여기는 뭐라고 하는거에요? 이름이 정방폭포 이쁘다 인스타를 봤어요 여기 바다 어디서 뭘 파는거에요? 세상 멍게 진짜요? 카이도가 먹어서 먹을거에요 대박 봐보세요 옥수다 물이 너무 깨끗해 물이 너무 예쁘게 보이네요 아버지가 사준 할라본주스 뭔가 가까운데? 왜 이렇게 가까워? 할라본주스 잘 먹겠습니다 약간 얼어있어 얼어있네 좋네 먹어봐 맛있어 시원해 아 뒤에서 잡으면 안돼 앞에서 잡으면 안돼 와 무리 와 무리 와 여기에서 찍으면 되겠다 사진 한번 찍어줄게 와 엄청 깨끗해 그래? 어 민물이잖아 뭐가 되는 물이네요 민물이야 바닷물이 못들어 아 여기는 어디에 뭐라고 하는거에요? 천지연 폭포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출퇴근을 보충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너무 우리 완전 꽤 크다 우리 완전 꽤 크다 그치? 됐어? 꽥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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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꽥꽥 오~~ 참고포원 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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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계속 이 길을 걸어가는 길은 이 길이 이게 뭐야? 미니엘이 생소가 아니라 그치? 이런 거 맞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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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는 길에 다시 걸어갔습니다 이 길이 다시 헐요 여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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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뭐라고 했죠? 쇠소과 저 줄 따라 가는 거예요? 벌레가 진짜 많네 물이 많으니까 남에다가 물이다가 벌레가 좋아할 만한 게 있어 무리무리 무리무리 내 옷이 왜 이렇게 되었지? 그거 이게 힘이 없어서 물이 진짜 못생겨 진짜 이상하다 못생겼어 뭔가 웃겨 이 곳은 이렇게 카페 투산프레스, 단킹도넛 카페가 쌓여있어 카페가 쌓여있는데 이 마이머 이런맘에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브랑고 와, 엄청 예쁘다 오래부로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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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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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기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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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해요 迫力이 아마도 카메라에 전혀伝わらない 근데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여기가 있어요 성 3 1 2 0 너무 신기해요 바이템이 콘비니 오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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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학생들이 뭔가 찍고있어요 그리고 물은 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에메랄드 그린이 없는데 정말 도매해요 너무 고소해요 안돼! 아 이거 나온 거? 반찬? 아니 아까 먹은 반찬 아니야? 먹었어? 응 먹었어 이야 물 객돼서 봐봐 잘 보여요 응 뭐라고 하세요? 한 마디 먹어라 태안 도로에 왔어요 이제 이 전화에 왔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진 찍을게요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런 거 보겠다 어 아 아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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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뻐요 여기 그래? 되게 진짜? 카페 들어갈게 이 카페에 들어왔어요 아무도 없는 거 같아요 우와 아무도 없어 좋아 아무도 없는 카페 이런 느낌으로 왔어요 우와 드세요 맛있어 이거 아이즈가 없었는데요 피넛츠 라떼 피넛츠 크림 라떼 이따라기마스 진짜 뭔지 고래 저거야 진짜 맛있어 맛있어 뱃뱃 이틀뱃은 뒤에 타고 볼래 딱 1년만에 다시 오고 하하하하 ㅎㅎㅎㅎㅎ 잘 먹어야지 오우, 찜기해 음 오우쌌기 음음 매장이야, 매장 매장? 맛있어? 언제? 뭐지? 전복은 예상에 해가 좋아해 형! 나 이거 딱 세워 어? 아니 나 이거 좋아 미국에서 지리는 데 모아 드릴 거에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